안녕하세요. 어법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9과 49번째 부사격조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사격조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애를 이것 이외에도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번째로 애가 장소와 관련되었을 때 쓰이는 그 용법에 대해서 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원래 체언 뒤에 붙여서 쓰는 거죠. 체언, 주로 명사라고 했어요. 명사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함께 쓰이는 거죠. 명사 그리고 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뭐 애 라는 부사격조사는 앞에 붙여 쓰는 체언이 존재하거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내요. 행동이 진행된다기보다는 발생한 장소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존재한다는 것,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있다 라는 게 있죠. 존재한다는 것은 어디어디에 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로 무엇무엇이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형태로 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예문을 조금 바꿨어요. 권샤오회이시는 교실에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요. 어떤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권샤오회이시가 교실에 있어요. 지갑에 돈이 들어 있어요. 돈이 지갑에 있어요. 주어를 뒤에 썼죠. 돈이 지갑에 있어요. 이 있는 장소가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움직이는 동작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런 위 하우시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뭘 해요? 앉아 있어요. 어디에? 의자에. 앉아 있는 행위가 의자에서 발생한 거예요. 런 위 하우시가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은 행위는 더 이상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고향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고향이라는 장소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어디 어디 에는 장소와 관련이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곳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어디에 존재하는 것,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내려고 쓰는 그 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정리해 놓았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빠는 회사에 갔습니다. 어디 어디에? 가요. 우리 교재 노티스에 나와 있죠. 목적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어떤 행동, 가는 행동의 목적지, 회사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때도 에 를 쓸 수가 있어요. 어디 가요? 저 지금 학교에 가요. 어디 가요? 저 지금 식당에 가요. 그때 에는 목적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장소와 관련된 공간과 관련된 그런 단어는 당연히 장소를 나타내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확실한 그런 장소가 아닌 추상적인 장소에도 쓸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하는 관념적인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장소, 읽게도 쓸 수 있어요. 그걸 추상 장소라고 했어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 어때요? 그랬을 때 예, 저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학교 생활, 생활은 공간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학교 생활을 머릿속으로 장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라는 그 장소에, 그 장소에서 어려운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없어요. 아까 회사에 가요. 그때 회사에는 간다는 행위의 목적지, 목적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 장소가 추상적인 것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런 목표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상, 그런 대상으로 애를 쓰기도 해요.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채소만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골고루 먹는 것이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무엇에 좋아요? 그렇게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건강이 이 좋은 것의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대상이에요. 그럴 때도 이렇게 써요.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나빠요.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깨끗한 물에 잘 씻어야 돼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외출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때 깨끗한 물에 씻어야겠죠? 깨끗한 물에. 이때 물은 수단, 방법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물에 손을 씻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물에 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신분, 자격 등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역할. 제가 이번에 학생대표에 뽑혔어요. 선거했어요. 학생대표를 뽑았어요. 그때 내가 학생대표에 뽑혔어요. 뽑히다. 뽑다를 사동형으로 만들면 뽑히다. 이렇게 되죠? 뽑히었어요. 히엇을 혓으로 쓰는 거죠. 뽑혔어요. 학생대표에 뽑혔어요. 유학생대표에 뽑혔어요. 이때 로 이렇게 써도 돼요. 학생대표로 뽑혔어요. 에로 써도 돼요. 학생대표에 뽑혔어요. 이때는 어떤 역할, 어떤 자격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동작, 상태의 원인이 될 때도 써요. 이 체언이 어떤 동작, 행위, 상태의 원인이 돼요. 직접 간접 원인이 될 때 그때도 뭐뭐 에라고 쓸 수 있어요. 작은 배가 파도에 휩쓸렸어요. 휩쓸다. 바람이 낙엽을 휩쓸다. 후 불면 낙엽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것의 사동사, 휩쓸다, 휩쓸리다. 휩쓸렸어요. 파도에 휩쓸렸어요.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어요. 바람에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원인이 바람에 있어요. 휩쓸리게 만든 원인이 파도에 있어요. 그럴 때 파도에 휩쓸리다. 바람에 날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원인을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뭐에 대해. 소재나 주제나 주체를 나타나기도 해요. 뭐뭐뭐에 의해. 여기서 시험에 대해는 이야기의 소재, 말하는 주제가 되죠. 그런 것들에도 쓸 수 있어요. 시험에 대해 말하다. 시험에 대해 말할게요.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이렇게 뭐뭐에 대하다. 이럴 때도 쓰죠. 이런 때는 장소와는 관련이 없어요. 장소와 관련이 있을 때는 존재하거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목적지일 때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추상적인 장소이거나 이러이러한 다른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내용과 함께 이 내용도 여러분이 써두고 잘 봐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애와 애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뒤에서 애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텐데 간단하게 미리 살펴보면 애는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동 목적지에 물론 이런 뜻도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하고 함께 쓸 때는 자리를 잡고 있거나 거기까지 목적지일 때 애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요. 행위가 일어난다는 말은 동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동작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후인 미낯 씨는 회사에 갑니다. 어디 어디에 가다. 앞에서 공부했죠. 목적지예요. 회사로 가는 거죠. 회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목적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회사에 갑니다. 애서는 다르다 그랬죠. 레탄 트위 씨는 회사에서 갑니다. 비슷해요. 후인 미낯 씨는 회사에 갑니다. 레탄 트위 씨는 회사에서 갑니다. 이 부분만 다르죠. 애 그리고 애서. 이 부분만 달라요. 나머지는 물론 여기 사람은 다르지만 뒷부분은 똑같죠. 회사에 갑니다. 회사에서 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 갑니다는 목적지예요. 회사에서 갑니다는 뭐죠? 이때는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to the place to some place 여기는 어떻게 돼요? from 이 되죠. from the place from some place to와 영어로 하면 to와 from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함께 여행 가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레탄 트위 씨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지금 어디야? 응 나 지금 회사야. 아직 출발 안 했어? 응 지금 출발할 거야. 회사에서 갈 거야. 무슨 말일까요? 회사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죠.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요. 애와 애서의 차이 어렵지 않죠. 윈지에이앤 씨는 학교 식당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윈 씨는 학교 식당에 있어요.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리월링 씨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다. 애와 애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윈 씨는 학교 식당에서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죠. 리씨가 식당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와 애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에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상태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장소를 찾는 거죠. 여기서 어떤 행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많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장소를 나타내는 발생한 장소 또는 존재한다는 뜻을 가진 조사 애 를 써야 되는 거죠.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지하철과 에서를 넣어서 짧은 글짓기 해보시겠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요. 지하철에서 타요. 이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타요. 이런 건 안 되죠. 지하철을 사용하는 공간이 밖이 아니고 지하철 안쪽 이잖아요. 지하철 에서 라고 말하면 지하철에 탄 그 안쪽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버스에서 내려요. 버스 에서는 버스는 우리가 지붕에 타지 않잖아요. 버스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게 아니죠. 버스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버스 안쪽에서 올라탄 그 안쪽을 말하는 거죠. 비행기에서 전화해요. 비행기에서 전화하는데 사람들이 비행기 날개에 앉아 있어요. 아니죠. 비행기 머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죠. 비행기는 안쪽으로 타는 거죠. 안쪽으로 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쓰는 공간이 있을 때는 그 공간 안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를 꺼내요. 어디에서 꺼내요? 냉장고에서 꺼내요. 냉장고 밖에 놔요. 아니죠. 냉장고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안쪽 공간을 쓸 때 그런 때는 안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하철 냉장고에서 냉장고에서 만 하더라도 지하철 안쪽 에서 라는 뜻 이에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요. 그 말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안쪽에서 꺼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굳이 냉장고 안에서 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 말은 냉장고 안쪽에 넣어라는 얘기죠. 로윤 이거 냉장고에 넣어 그랬을 때 엄마 이거 냉장고 위에 올려놔 옆에 넣어 밑에 넣어 아니죠. 안쪽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다 그 말은 냉장고 안쪽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굳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지하철 에서 로 하면 이미 지하철 안쪽에 타고 있는 거죠. 지하철 에서 타요. 안 되는 말이에요. 이미 탔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하철 에서 라고 할 거면 지하철 에서 내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지하철 에서 친구 와 이야기 해요. 지하철 에서 음악 을 들어요. 어떤 행동을 진행할 때는 에서 라고 해야 돼요. 기차가 서울역 에 에서 도착 했습니다. 도착 했어요. 도착 목적지 죠. 움직였 지만 도착은 목적 한 거예요. 도착 한 거예요. 목적지. 행위의 목적지 죠. 그래서 에 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 했습니다. 이 기차는 베이징에 갑니다. 이 비행기는 호치민에 갑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나타낼 때는 에 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도착지 목적지 이기 때문에 에 를 써야 돼요. 시장에 시장에서 물건이 많습니다. 아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건이 많습니다. 역시나 어떤 행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에 라고 해야 되죠. 시장에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요. 그 다음에는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죠. 물건을 다 사면 시장에서 집에 가요. 시장에서 집으로 가요. 시장에서 집에 목적지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죠. 시장에서 집에 가요. 시장에서 학교에 가요. 가방 책 넣다 넣다 라는 거는 어떤 사물을 안쪽 공간에 자리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방 에 라고 해야 되죠. 가방에 책을 넣어요. 가방에 책을 넣습니다. 넣었다. 만약 가방 에서 라고 할 거면 어떻게 될까요. 가방에서 책을 넣어요. 안 되죠. 아까 말했죠. 가방 이라는 것은 우리가 밖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방은 안쪽 공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방에 라는 말은 가방 안쪽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가방에서 넣어요. 이건 안 되죠. 가방에서 꺼내요는 괜찮죠. 가방에서 책을 꺼내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릴루어 위에는 한국 대학교 어떻게 해야 돼요. 입학하다. 입학하는 것은 어느 학교로 가서 공부하려고 등록하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때는 에 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릴루어 유엔 씨는 한국 대학교 에 입학해요. 입학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죠. 만약에 에서로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릴루어 유엔 씨는 한국 대학교 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에와 에서 차이 아마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어느 학교에 다녀요? 저는 한국 대학교 에 다녀요. 만약에 한국 를 공부 하다. 한국 어 공부 하다. 그런 동사로 이야기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학교 에서 한국 를 공부 하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국 대학교 에 입학 했어요. 한국 대학교 에서 한국어를 공부 해요. 커피 에 설탕 을 넣어요. 아까 넣다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네요. 넣다 안쪽 공간으로 자리를 만드는 거죠. 커피 에 설탕 을 넣어요. 목적지 죠. 아까 했어요. 행위 에 목적지 에 해당 해요. 아니요. 저는 커피 에 설탕 을 안 넣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외국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죠. 안 넣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과 함께 다른 표현이 있다고 했죠. 넣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커피 에 설탕 을 넣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둘 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커피 에 설탕 을 많이 넣어요. 달콤 하게 먹는 게 좋아요. 뒷부분에 다른 용법의 부사격 조사 이 에 가 달리 쓰이는 것을 다시 설명하니까 그때 조금 더 보기로 하고 교재 있는 것보다 몇 가지 더 써놓은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디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쓰인 이 에는 존재한다고 그리고 발생한 곳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어떠하다 형용사 어디 어디에 어떠하다 라는 그런 형태로 문장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동작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지 라고 했어요. 이렇게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